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린시에서 자랑하는 장자호수공원이에요. 아파트 단지를 따라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장자호수공원은 한강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산책하기에 꽤 괜찮은 코스이고요. 지금 한눈에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어서 곧 비가 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습도가 높고요. 덕분에 나무향기와 풀향기가 진하게 느껴지네요. 여기에 새이크로바가 많이 있네요. 새이크로바는 행복을 이야기 뜻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흔한 행복을 우리는 소중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이크로바인 행운만을 찾아 우리가 살지는 않나. 그런데 더 소중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새이크로바가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 보면 많은 둘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쁜 꽃도 피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예쁜 하트를 발견했어요. 예쁜 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예쁜 하트를 발견했어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트들이 모여서 세 개의 하트가 모여서 한 입이 되었네요. 혹시 이 풀의 이름을 아시나요? 오,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요. 세상이 이렇게 하트로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고요. 가능하면 아까 네이크로바를 이야기했듯이 행운을 찾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하트 스마일 명상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편안히 앉으시고 멀리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세를 바르게 척추를 똑바로 세우시고 입꼬리를 살짝 위로 끌어올려봐요. 다음에 눈꼬리는 아래로 살짝 끌어내려봐요. 그리고 얼굴에 예쁜 하트의 모양을 만들어봐요. 눈꼬리는 아래 입꼬리와 연결이 돼서 하트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해보세요. 가슴 앞에 따뜻한 기운이 채워지고 이 하트가 이제 눈꼬리를 따라 가슴 아래까지 쭉 이어져요.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요. 내가 원래의 나로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원래의 나로 돌아가요. 깊이 호흡할수록 호흡은 편안해지실 거고요. 내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공경 강사였습니다.